아무리 깊은 선정에 되었어도 결론을 못 내리면 선정 전문가지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에 때를 벗겼다고는 못하죠 부처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선정은 때를 불리는 거고 지혜는 때를 벗겨내는 거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막 때가 엄청 불어있는 거죠 엄청 불어있는 상태 엄청 불어있어서 스스로 막 엄청 벗겨낸 줄 알았는데 말해보면 지혜가 없으면 안 벗겨낸 거거든요 지혜가 없으면 대신에 잘 든 만큼 또 도움받은 게 있죠 다만 그만큼 진리인가를 잘해야 그게 잘 결론을 선정을 잘 쓰는 거고 안 그러면 선정에 너무 빠져있는 게 돼요 절에 가면요 선정의 달인들 많아요 그럼 지혜로우시냐 아니에요 절의 참선 선빵의 아주머니들은요 딱 앉으면 하루도 그대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어보면 그 얘기밖에 안 하죠 어떤 지혜를 얻으셨나요 없죠 뭔 지혜요 빗 상태에서 오랜 시간 있는데 달인이 그래서 예전에 마을이시는요 누가 제자가 앞에서 깊은 선정에 들어 있으면 깨우라고 그래요 깨우라고 걸어 댕기라고 걸어 댕기만 못 한다고 깨어있는 게 중요하지 너무 고요한데 빠져버리면 깨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시간만 거기서 죽이고 있는 거지 지혜도 안 늘고 마음이 민첩하게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죠 무기공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깨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을이시 같은 경우는 느끼는 거죠 뇌파를 제 뇌파 지금 거의 잠 근처인데 깨워 깨워 그 사람은 그게 또 자라는 거니까 거기서 그러고 있었겠죠 나는 거의 깊은 고요함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자부하고 거기 있었겠죠 그런데 마을이시가 깨우라고 한 거죠 야 그건 자는 거야 일어나서 차라리 돌아다녀 돌아다닐 때 참나를 알아차리면서 돌아다녀 마을이시는 앉으라고도 안 해요 참나를 알아차리라고 했지 마을이시는 선정에 막 들으라고도 안 해요 참나를 알아차리라고 했어 무슨 짓을 하건 참나를 알아차리라고 마을이시식 선법이에요 앉아서 깊은 산매 드는 거 마을이시는 별로 안 좋아 자기도 가끔씩 들지만 가끔 드는 거지 마을이시가 추구한 산매는 본래 산매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난 본래 깨어있는 거다 비상 비비상처죠 생각을 하건 말건 난 항상 깨어있다 그게 궁극의 경지이기 때문에 눈 감고 딱 막아야만 참나를 느낀다 그러면 마을이시는 뭐 엉터리라고 보는 거죠 그건 그것대로 맛이 있죠 그렇죠? 순수하게 참나만 만나보고 싶지 않아요? 에고 없이? 에고 띄고 만나고 싶은 거죠 에고 떼고 만나면 따로 만납시다 이러면 에고 떼고 만나면 그거는 깊은 선정이 아니라 참나를 정확히 포착을 하실 수 있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깊은 선정이 필요하면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에고랑 같이 만났을 때는 참나가 포착이 잘 안돼 그러면 에고 떼고 만나셔야 돼요 나는 에고랑 만나도 딱 참나가 참나만의 그 맛이 딱 있어 이러면 에고 있건 말건 상관없어요 참나 연구하는데 방해가 없거든요 그 차이에요 나는 에고 떼야 참나를 딱 체험해야 참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참나를 얼마나 이해하느냐인데 그거 차이니까 나는 에고가 막 산란해가지고 참나가 잘 선명하게 안 하단다 그러면 더 깊은 선정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역량에 맞게 하시는 분 꼭 다 들어가야 된다가 아니라 누구는 딱 스쳐도 참나는 어떤 에고랑 맛이 완전히 달라요 그 참나 상태에서는 딱 나는 자명하게 인가가 돼 그럼 상관없고요 그렇게는 인가할 수 있어요 부처님 때도 사선정 멸진정까지 다 들어야 알아안되는 사람이 있고 참나산묘에서 알아안되는 사람이 있어요 참나여도 딱 열반이 포착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열반이지 그 말이 딱 자명한 거예요 힘있게 나가면 이 사람은 이건 업장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체험이 있으시면 하셔야 되니까 필요하시면 하세요 그걸 뭐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왜 하는지 알고 하시고 이거는 어떤 목적에서 하시는 거고 애고 떼고 참나만 더 체험해서 참나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나는 참나를 만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애고랑 같이 만나가지고 뭔가 정확하게 참나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안 된다 그러실 때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 또 다르겠죠 여러분 지금도 정신만 착한 깨어나게 해도 아 이게 참나고 이게 애고지 분간이 잘 되면 연구가 잘 되죠 참나는 지금 상라 과정이고 애고는 지금 무상고 무하구나 이게 동시에 계속 안팎으로 알아차려지면 분석이 빨리 되는 거고 이게 잘 안 되시면 다 꺼보고 하는 거죠 애고 다 꺼놓고 보는 거죠 확실히 이 자리는 시공 초월하네 둘 다 잘하려고 노력하셔야지 뭐 어쩌겠어요 이것도 잘하려고 해보고 들어가려고 해보고 하셔야지 뭐 돼야지 자명해지지 안 되면 자명하지 않죠 아니 근데 그러지 마시고 아니 지금 깨어있을 때 참나를 모르는 건 아닌데 깨어있을 때 자명하게 인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인가를 하세요 다 인가가 안 되면 그걸 계속 늘려나가시면 돼요 알고 잡고 만나면 점점 더 자명한 게 늘어요 자명한 게 늘면 되지 당장 깊은 선정에 꼭 들었다 만약에 깊은 선정에 들었다고 해서 꼭 인가가 되란 법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인가가 안 되는데 깊은 선정 들었다고 인가가 되란 법도 없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인가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지금 참나를 정신을 계속 모으시다 보면 깊은 선정이 아니어도 참나가 좀 더 또렷하게만 보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신을 더 모으세요 더 몰라 하세요 꼭 깊은 선정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좀 더 참나에 집중한 상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인가가 안 되던 게 되면 되는 거죠 계속 그렇게 몰아가세요 그러다가 깊은 선정이 드는 거지 깊은 선정이 안 들면 꽝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결론 내버리면 안 돼요 지금보다 좀 더 참나에 집중하세요 그건 가능하잖아요 거기서 참나에 대해서 좀 더 끌어내는 거죠 좀 더 참나에 집중하실 수는 있잖아요 몰라 괜찮아를 더 하셔가지고 좀 더 깨어있게 해 보세요 좀 더 자명하게 해 보세요 거기서 안 되던 인가가 되면 성공이죠 꼭 깊은 선정 해야 된다고 그러면 꼭 멸진정 들어야만 인가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죠 지금보다 좀 더 참나에 몰입하면 되는 거죠 참나가 51%만 돼도 참나가 더 잘 느껴져요 89%일 때보다 그럼 결론 안 나던 게 놔버릴 수 있어요 일단 나면 그거 챙기는 거죠 뭐 한 것 같다 그거 챙겨서 또 그걸 지혜를 얻으면 선정에 또 드는 데 더 유리해지니까 자꾸 활용하시면 자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으시면 되고 정신 챙길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꼭 깊은 선정이어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좀 더 깨어있을 순 있어요 지금보다 좀 더 깨어있음을 높일 순 있어요 꼭 그게 멸진정이어야 된다는 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선정이어야 된다 뭐 호흡이 사라져야 된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보다 좀 더 52%, 53%, 70%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의심이 없어질 때가 올 수 있죠 그럼 끝난 거죠 아 이건 뭐 더 의심할 바가 없다 그러면 수용이 일어나버리겠죠 수용이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수용이 안 일어나서 그런 거지 어느 날 수용이 일어나요 계속 연구하시다 보면 너무 지당해서 의심할 수가 없어질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수용이 일어나시겠죠 각자 자기 업장에 따라 수용이 일어나는 게 다르겠죠 일어나면 되는 거죠 그럼 진리를 인가하신 거예요 의혹이 없어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의혹이 없어지고 이런 공부를 하실 수 있으면 되죠 계속 깨어 계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깨어있음의 정도를 계속 올리셔야 돼요 거기다가 호흡 대주시면 깨어있음 힘이 더 커질 거예요 그때 인가가 더 잘 돼요 그러니까 호흡 수련 해놓으면 더 이해가 깊어진다는 게 더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음 힘이 커지면 뭔가 이해하고 인가하는 힘이 더 커져요 지금 혹시 인가 안 되시는 것도 심오한 인가가 될 수도 있어요 깨어있음과 호흡을 자꾸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탐진체에 빠져서 인가가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완벽하다고 해서 어제 강이 올라갔잖아요 바라지 않아야 된다 그걸 쓰셔야 돼요 그걸 쓰셔야 돼요 지금 완벽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바라는 게 없으니까 하실 거 없고 뭐 없고 뭐 이미 정토인데 자명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도달했다 이렇게 마음먹고 깨어서 이미 깨어 그 멘탈 관리 못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가 못 했다고 답답해지면 인가가 더 안 됩니다 그럴 때 몰라 괜찮아 하고 더 깨어있을 수 있어야지 깨어있어야 답이 보이는데 지금 인가가 안 됐다고 같이 못 깨어나버리면 탐진체에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초긍정 잊지 마세요 초긍정 그거 당장 인가 안 한다고 뭔 일 안 나요 기분이라도 좋게 하시고 딱 좋아 깨어있는 상태 초연한지 초긍정인지 감정적 앙금이 있고 그러면 양심성찰 되겠어요 자기가 이미 초연하지 않은 분석에 이미 초연하지 않고 결과에 초연하지 않으면 분석에 이미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난 무조건 해야겠고 이러고 시작하는 분석은 이미 왜곡돼 있잖아요 좀 더 초연할 필요가 있잖아요 더 깨워서 하는 분석이 더 좋겠죠 이왕이면 성과가 더 자명하겠죠 이번에 딱 그 여섯 가지 덕목을 잘 활용하세요 예전에 항상 막연하게 초연한 상태 감정의 앙금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분석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여섯 가지 유연한 어떤 결과가 나도 좋은 그런 상태에서 원래 점치고 분석해야 제일 공정한 분석이 나와요 점칠 때 막 아버지 이미 안 되면 안 됩니다 하고 점을 치면 이미 뭐 있잖아요 제가 요구한 거잖아요 급할 때는 그러게도 치는데 결국 결과가 공정한 지가 좀 본인 스스로도 헷갈린다는 거예요 본인이 더 딱 자명하게 받아들이려면요 자기가 딱 냉정해야 돼요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는 힘이 크죠 또 지금 또 깨어 계세요 정신 맑게 해가지고 지금 초연하냐가 중요해요 초궁정입니다 모른다고 인상 쓰고 계시면 안 돼요 인상 쓰는 고등 침팬츠는 아름답지 않다 안 예쁘다 왠지 그런 친구들은 답도 못 얻을 것 같다 일단 여유로워야 됩니다 참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이 순간이요 애고도 지금 어디 머물러야 되느냐 지금 이 순간이요 어차피 애고도 시시각각 사라져요 지금 이 순간 애고만 현존하지 애고도 미래 애고 아직 없고요 과거 애고 이미 지나가고 없어요 원래 애고도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자꾸 망상을 부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디 계시냐 지금 이 순간 애고도 지금 어디 있냐 지금 있습니다 애고가 하나님 말로 어디 가야 되냐 지금 여기요 그럼 참나의 뜻을 구현하려고 해도 지금 여기고요 애고가 목표를 궁극의 목표를 이루려고 해도 지금 여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딱 정신 차리셔 가지고 참나 뜻도 애고 뜻도 다 이루시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안 되는 걸 너무 쫓아가느라고 미래를 걱정하느라고 과거에 안 된 거 후회하느라고 지금 거기에 마음 뺏기시면 지금 이 순간 현존을 못 해요 그럼 또 놓쳐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놓쳐요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일단 정신 차리고만 있어도 반 이상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정신만 차리고 있어도 그런데 내가 놓친 거 모르는 거 내가 못 얻은 거 신경 쓰다가 그마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정신 차리고 계시면 일단 지금 먹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하느님의 충실한 종이 된 겁니다 정신만 차리고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되게 해맑은 종 해맑지만 지금 깨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아버지가 딱 명 주시면 바로 움직입니다 제가 잘 이해가 되게 명을 주세요 이렇게 항상 정신 차리고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뭐라도 하지 않겠어요 하늘이 팔려 쓰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 그런데 막 그 종이 인상 쓰고 정신도 안 차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데 계속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랑 지금 소통이 끊겼잖아요 답답한 친구죠 아버지가 뭔가 얘기를 했는데 놓쳤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됐고 지금 지금 놓친 거 됐고 지금 과거 거 놓친 거 말고 지금 정신 차리고 접속했습니다 하명하십시오 이거여야죠 그럼 뭐라도 내가 하겠죠 하명만 하면 나 이상의 것이 나올 텐데 내가 더 잘하려고 하다가 놓치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하려고 하다가 힘 빼고 자꾸 맡기는 연습하세요 지금 초궁정해야 된다 이유 불문하고 지금 초연해야 된다 이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데 애고가 볼 때는 낯선데 이게 익숙해지면 도에 접어드신 거예요 이상한 이런 삶의 방식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내가 머리를 다 짜내서 내가 결론 내고 내가 하던 공부에서 맡기면서 가는 이 공부로 바꾸는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항상 현존하는 게 하느님한테 맡기는 방식이에요 내가 지금 내 고민 말고 일단 지금 저도 고민 많은데 일단 제가 여기 집중하고 아버지한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하명하십시오 그럼 정신이 딱 돌아오죠 지금 이 순간으로 그럼 밝아지고 초연해지고 무조건 따라가요 좋은 게 그게 이미 아버지 명을 이룬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초연해라 충만해라 초궁정이여라 유연해라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따라가야죠 항상 항상 기본으로 돌아오세요 잘 인가 안 되는 거 지금 인가 안 될 만하니까 안 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될 때 되면 돼요 안 될 만하니까 안 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가 부족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깨어 있어야지 인가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그 스트레스 바다에서는 더 인가 안 돼요 이게 이상하지만 이런 삶의 태도를 깔으시면 여러분들은 자유가 오실 겁니다 뭔가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사도로서의 삶 보살로서의 삶이 펼쳐져요 이러고 나면요 꽤 많은 인생의 고민들이 사라져가요 다른 고민이 생길지언정 기존의 그런 중생의 고민과 되게 달라져요 그러겠죠 새로운 생활 방식을 익히자 하는 거죠 이게 예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도들한테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라는 게 이거예요 성령 받아라 너희가 가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의 본보기를 보여줘라 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줘라 그게 다거든요 성령 받아라 그리고 성령 주고 다녀라 그리고 너희가 본보기가 되져라 새로운 생활 방식의 본보기를 보여줘라 율법에 쩌들어 사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수작하며 사는 법을 보여줘라 이거거든요 계속 깨어 가지고 하나님한테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사도의 삶을 살아요 내 문제를 골몰해 버린 순간 하나님하고 끊어져요 내 고민 내 원칙 내 율법 이렇게 빠져요 내 해답 그러지 말고 맞추시죠 또 맞추는 거예요 맞추면서 같이 가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 같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 이럴 때도 하나님은 초연하라고 하네 납득이 안 되지만 해보자 딱 죽겠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초긍정이 되라고 하네 이런 거잖아요 딱 죽겠는데 사랑하라고 하네 겁나 죽겠는데 정의로우라고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게요 이럴 때 하나님은 이러라고 하네 이걸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돼야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선배인 예수를 이해해야 되고 나도 후배로서 같이 가야 되고 주파수만 계속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돌아가는 상황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만 하면 돼요 깨어있는 마음이 주파수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납득되는 것만 빨리빨리 인가하면 돼요 납득 안 되는 거는 미뤄두고 적절할 때 또 아버지가 가르쳐 줄 거니까 믿으셔야 돼요 적절할 때 또 인가할 수 있게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적절한 깊은 선정이 필요하면 깊은 선정에 들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깊은 선정이 들어갈 때가 또 와요 하늘이 필요하면 다 체험하게 해줘요 지금 아버지 진도에는 내일 할 건데요 오늘 안 해준다고 내가 막 마음 조려봤자 안 돼요 오히려 오늘 공부만 망쳐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 커리큘럼에 다 있는 걸로 압니다 하고 믿으세요 그 뭐라고 깊은 선정이 그쵸 잠도 주무시는데 잠이 얼마나 깊은데요 멸진정이에요 잠도 주무시는 분들이 그 생각 좀 안 끌어진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꿈 다 꾸시는 분들이 명상 중에 신비한 거 안 나온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꿈 꿀 때 뭐 기가 막힌 집 다 지으시는 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 때가 안 돼서 안 되는 거니까 더 깨어 계시기만 하세요 깨어 있는 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막 깊고 약고도 없이 깨어 있다 보면은 다 이루어지니까 재미있죠 깨어 있으시라고 뭐든지 다 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